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와요 양루가 장루 국거리 장단인데 일단 국거리 장단 세 번 쳐볼게요 시작 양루 장루 몇 장단인가 보세요 양루상에 앉은 빛고리 대비만 여겨서 뿌린다 몇 장단인가? 두 장단밖에 안 돼요 짧아요 애후절사 후렴할 때 한 장단 들어가는데 양루상에 앉은 빛고리 여기까지가 한 장단이에요 그쵸? 대비만 여겨서 뿌린다 두 장단다 양루상에 시작 양루상에 앉은 빛고리 대비만 여겨서 뿌린다 여기 노래해도 노래하면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덩 기덕 여기 양루에서 기덕이 들어가야 돼요 양루 이런 소리를 내면 양루상에 양루 백고리 대비만 여겨서 뿌린다 시작 양루상에 아는 빛고리 대비만 여겨서 뿌린다 그 다음에 애후절사 더덩 흩어 간고서 아하 요거시 내 사랑 두 장단이에요 두 장단 이것도 두 장단인데 애후절사에서 여기에서는 요거 기본으로 치고 아하 부분만 요걸로 자 요기 여기 아하 부분만 한번 해보고서 여기 연결해서 이렇게 해요 아하 여기 덩덩 풍도로로로로 쿵따쿵따 쿵따 이거예요 자 보세요 아하 요시 내 사랑 여기 덩덩 여기 시작 아하 요시 내 사랑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하 요시 내 사랑 헷갈리죠 다시 한번 헷갈리죠 다시 한번 아하 요시 내 사랑 덩덩 풍도로로 쿵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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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예요 구음으로만 먼저 해볼게요 시작 덩덩 풍도로로로 쿵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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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예요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시작 덩덩 풍도로로 쿵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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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네 그러면 장보로 한 번 더 시작 아하 요시 내 사랑 다시 아하 네 다시 시작 아하 요시 내 사랑 알겠습니다 구음하면 해볼게요 시작 덩덩 풍도로 쿵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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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를 빨리 해야지 돼요 쿵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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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쿵떡 쿵떡 이제 되죠 네 손에 익었어요 네 그러면 여기 덩덩 조음을 내면서 시작 덩덩 쿵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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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하 시작 아하 요시 내 사랑 그러면 기본만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기본만 가지고 그냥 아하 여기다 해보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1절만 시작 다시 시작 고範 제 técn 제비만 여겨서 우린 나라 대구절사 거덩어 담고서 하여신 대사람 기본만 가지고 3자까지 해볼게요. 다시 시작 제비만 여겨서 우린 나라 대구절사 거덩어 담고서 하여신 대사람 대구절사 거덩어 담고서 하여신 대사람 대구절사 거덩어 담고서 하여신 대사람 하여신 대사람 기본만 가지고 3자까지 해볼게요. 1절 시작 1절 시작 1절 시작 다구절사 거덩어 담고서 하여신 대사람 잘하셨는데요. 하여신 대사람 하여신 대사람 다시 1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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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시작 2절 시작 2절 시작 2절 시작 2절 시작 대구절사 여덟서 각도서 다 열심히 살아 승리와 도포함 나만한테 달아주니 봉전이라 대구절사 여덟서 각도서 다 열심히 살아 나 주세지 사사고 가니 오류손이 여기보다 대구절사 여덟서 각도서 다 열심히 살아 나 주세지 사사고 가니 왕위가 나 주세지 나 주세지 나 주세지 하사나 나 주세지 봉전이라 대구절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